오늘의 컨셉은 무엇일까요? 뭐예요? 뭐예요? 포토타임 시작했습니다 오늘 포토타임 너무 기대된다 컨셉! 포토타임 오늘의 컨셉은 무엇일까요? 포토타임 오늘의 컨셉은 무엇일까요? 포토타임 오늘의 컨셉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단복을 입었으니까 오늘 무슨 컨셉이에요 이거? 네 그냥 단복 입은 컨셉 어 약간 약간 그거 같아요 언니 일본 학생들 일본 학생 일본 학교 다니는 학생 하이! 아주 멋있네 어떠시오 최선을 탓수 하이! 하이!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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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서버 여럿 시간에 가시죠 포즈! 바이! 네 하이! 후엉! 하이! 자 다음 저 자 다음 저 저 저 Lucky Girl 미비언니 사진찍기 좋은 조명인가요? 네 미미언니 마법사 컨셉 어때요? 마법사 아 마법사네 마법사 학교 아 마법사 귀여운 우와 나영언니언니 무슨 컨셉? 약간 뿔이 뿔이 언니 뿔이 왜 그렇게 됐어요? 루도프 뿔이 왜 그렇게 됐어요? 무슨 일이야? 꽃사슴이래요 꽃사슴 루도프가 왜 그러지? 언니가 써서 그런가 봐요 입만수 귀여워 와 되게 창피하네 아니 사실 뭐냐 사실 오늘 나영언니가 자기가 애교 너무 하고싶은데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아 그럼 강미나로 애교사밍시 이렇게 공개적으로? 미나 미나 강미나 강미나로 사밍시 애교사밍시 그러면 창피하니까 빨리 띄워주세요 아 강미나미나 꿈미나? 아 강미나 아 진짜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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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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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우리 미나는 나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 불가하시네요 아 이해가 안 하고 아까 나한테 애교보전 나무나무 이렇게 하던데 안돼요 아까도 이렇게 할게 아 노래 너무 괜찮아요 아 이렇게 할게 나 나 나랑아 제발 노래 한 번 깎아 놓을까요? 나 미나 아 근데 어디까지 미 아 미 미나 애교 이러면 하셔야 돼요 미 미나무 미나무 미 강미나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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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는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나 나 나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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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이게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나홍언니가 아까부터 계속 애교하고 싶다고 사실 자기도 애교 달인인데 그러니까 나홍이 내홍이 우리 미나 자 다음 갑니다 자 케미나씨 네 나홍이 케미나 우리 미나의 오늘 컨셉은 냉미녀 냉비뇨 잠깐만 잠깐만 냉비나깐 알겠는데 냉비뇨은 아니에요? 냉잔 밑잔 열짜요 알았어요 약간 그거 같아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뭐죠? 해리포터는? 아니 그 두 개는 아니잖아요 그 아저씨? 아니 아니요 털털 빤 아저씨? 아니 그니까 그 되게 차가운 그리피도르 학생 같아요 아닌데 그리피도르는 어? 실리드린 실리드린? 실리드린? 실리드린 학생 어 실리드린 학생 같아요 네 다음 누구? 낫네이 아저씨 저는 오늘 낫네 뭐하지? 나 오늘 넌 그리피도르 학생 나 오늘 르덕크 르덕크 할래요 어 이거 불 켜져? 나랑 같이 에이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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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귀여워 펭귄 펭귄 그래요 들어왔네요 병아리? 무슨 색을 말하는 거지? 아 해빈 언니입니다 아 해빈 언니 우와 우와 해빈이다 만나보니 희인이다 노루 노루가스 아 언니 나 언니한테 부탁하라고 하면 안돼요? 안 돼요 아 해야해요 이거 오늘 많이 반짝이잖아요 그러면은 구구단장들에게 크리스마스 축하를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주제로 프리스타일 대표해주세요 너무 좋네요 좋지 맘에 들어요 풋풋풋풋 마이크 잡아 자 빨리 잡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그러면 살짝 하나만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하나 언니가 춤춰주세요 프리스타일로 가 radio 쪼 조컨은 제 옆에서 제 옆에서 조컨은 프리스타일 조컨은 프리스타일이고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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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러면 저 앞뒤 K&F 이전에 더 기질을 넣어주세요 수록 세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요? 시작! 저기 안 하시는지 아 제가 사실은 랩을 잘 못해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아니 이분 호화폴로가 좀 숨어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재능있다 이거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괜찮죠? 괜찮죠? 창설이? 비트는 제가 바꿔드릴까요? 조금 늘리게 푹 치키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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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두구자니 코에 찌르며 와라 찌르며 스윙은 걸어 많은 파도에서 혜れ지야맨 푹푹푹푹푹 아, 아직은 여러 번 댄스 일을 시작해서 더 하셋 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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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깨빗빗 뿌깨빗뿌 수구빵뿌 수구빵뿌 그리스마스를 특집해서 하다가 날 춤을 춰고 지 네 맞지 않지? 제가 맞지 않았나요? 가사가 있네요 네 맞지 않아요 이거 어때요? 아, 직일이 바꿔서 하세요 아니 이거 어때요? 랩하고 춤 어떠세요? 저 랩 안 좋아해요 저는 노래가 듣고 싶으니까 네 저 당황하게 저는 랩하고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를 불러주세요 캐롤 노래 어때요? 아 안돼요 랩해요 랩을 해야 해요 랩은 그쪽이 줄 종목이고 아 그러니까 하려고요 네 랩을 좋아해요 그럼 따로따로 하실래요? 그러면 우리 혜빈언니가 캐롤 노래를 부르면 그 옆에서 그 노래에 맞춰서 춤추게 돼요 발라드 불러줘요 발라드 발라드를 불러주면 발라드에 맞춰서 춤추고 크리스마스 발라드? 네 아니면 신나는 노래를 배요 따로따로디를 부려요 따로따로 출발 자 그럼 다들 집중해주세요 아 저 저 자 자 붙여주세요 비트요? 그랬는데? 네 할게요 시작 네 점점 차가워진 바람에 무슨 내 걱정이 됐는지 불순개고 없이 밤새 찾아와 속옷이 날갑사는 날 사랑하면 썸벨 썸벨 네가 나타난 짜잔 너무 신나다 자 들어오세요 여러분 민망이저스 너는 정말 잘하십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제가 인정하는 맥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트 주세요 신나니까 뭐에요? 랩 한번 할게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잠시붓금바 어? 그걸로 티개발 지금 신나고 한번 보고 비트 한번 주세요 뭐에요? 뭐에요? 김치포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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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련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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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포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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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이거에요 아 그래요? 다들 알아요? 몰라요? 아 김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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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제가 랩을 한다니까 왜 본인들이 레바라 너무 신나가지고 모여봐요 지금 이거 한번 해드려드려봐요 쉬 쉬 시작 빰빰빰 조우 칡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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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민들끼리 김칫국 계란말이 어쩌고저쩌고 하는건지 모르실수도 있으니까 포토타임 그냥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그러면 끝났다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돼요 네 하나씩 포토타임 마지막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